경림아! 오 인성아 웬일이야? 어우 바람 쐬러 나왔지 아참 이거 동근이한테 우연히 얻은건데 마침 내가 필요 없어졌네 너 가질래? 이거 회중시계잖아 이거 나 주는거야? 어 인성아 고모아 이거 나 안그래도 되게 필요했었는데 경림씨 수홍씨 아직 안가셨어요? 아니 이분은 누구야? 네 이거 이게 뭐에요? 아니 저녁도 안 챙겨먹는거 같아서 잠아놓으면 배고프면 드시라고 김밥 좀 샀어요 고마워요 수홍씨 저기 경림아 이분은 누구야? 저 그럼 갈게요 아 저기 수홍씨 이거 받으세요 시계에요 수홍씨 필요할거 같아서요 이거 손목시계 아니니까 괜찮죠? 앞으로 약속 늦으면 안돼요? 고마워요 내일은 절대 늦지 않을게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네 저 분 누구야? 어 저 인성아 나 축하해주라 나 남자친구 생길거 같아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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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